천연묵은 지내 고령진 지방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돈치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상을 극진히 섬겨온 그는 조상을 모실 터 좋은 산을 찾아다녀보았지만 여지껏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한번 터 좋은 산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는 찾아내어 조부의 유고를 그곳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사를 지냈는데 지성껏 제사를 지내다 보니 그만 너무 술을 많이 마셔 취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산에서 내려와 음내로 향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내로 들어서는 성문 곁에서 그는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그가 여인의 집에 도착하니 여러 개의 상 위에는 일곱 가지 안주며 맛있는 음식과 술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씨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꿈속에서 나타난 한 노인을 통해 김씨를 알고 있었으며 자기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씨가 조부의 무덤에서 돌아오고 있음을 미리 알고서 그를 맞으러 집을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온 새로운 복이로구나 하고 김씨는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차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비록 내게는 아내가 있지만 이 여인은 후실로 맞으면 되니까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말했어요. 서방님께 단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은 제가 서방님을 찾을 때 외에는 결코 제 방 가까이에 오시면 아니 되십니다. 또한 제 방안을 엿보는 것도 절대로 아니 되십니다. 처음에 김씨는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만 호기심이 분별을 앞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심코 사랑하는 여인의 방 앞을 지나다가 지나다가 방 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방 안은 텅 비어있는데 돗자리 위에는 커다란 진해가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을 몇 번 두드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진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여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여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선 제 부탁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서방님께서는 천년목은 진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이 진해는 본래는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그 벌로서 천년동안 진해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천년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석달동안 이 여인에게 때때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에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줄 사나이를 찾아내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석달동안 여인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 사이에 정체를 들키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여인은 이후 천년동안 다시 진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지나면 진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해의 모습으로 변해 천년을 보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서방님이 호기심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서방님께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도 여인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김씨만이 텅빈 터에 홀로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몸을 일으키고 자기의 눈을 의심하듯 두 눈을 비비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슬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그의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어 김씨가 잠이 들자 시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입맞추려 하다가 그만 그를 몰아버려 김씨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천년묵은 진의 이야기 두 번째 조선당에서 천년묵은 진의 들은 운이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천년묵은 진의 방안을 한 번도 엿보는 일 없이 약속을 지켜준 남자를 찾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천년묵은 진의 한 마리는 용케도 그런 남자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석 달을 넘긴 뒤에 천년묵은 진의는 여느 여인네들과 다름없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였고 건강하고 힘센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내 아이는 아홉 살 때까지는 송아지란 이름으로 불리었고 더 나이가 먹어서는 동추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천년묵은 진의가 여인으로 변신한 뒤에 그 여인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아이들의 운명은 언제나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소녀는 집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소년이 13살이 되자 그는 승려들에게 보내졌습니다. 16세 나이에 자신이 닦아야 할 학문이 뛰어난 경지까지 이르게 되자 동춘은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어느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동춘은 한 무리의 소년들이 아주 곱게 생긴 물고기를 잡아 서로 자기 것이라며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들에게로 다가가 물고기를 손에 든 동춘은 물고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동춘은 물고기를 사서 다시 강에 놓아준 다음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길을 갔을까요? 털이 없는 멋진 말을 탄 한 사나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희 주인님께서 도련님을 손님으로 청하셨사옵니다. 하인은 말해서 내리더니 동추에게 타라고 권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온대 하고 하인이 말했어요. 도련님의 두 눈을 가리고 가셔야 하옵니다. 동추는 이를 응락했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하인은 그의 눈에 가린 띠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눈앞에 웅장하고 투명한 궁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었고 아주 이상한 곳에 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땅 위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와있는 것인가? 바닷속 용왕님의 궁전에 와 계십니다. 무슨 꺼덜그로 용왕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가? 그것은 용왕님께서 직접 도련님께 말씀드릴 것이옵니다. 동추가 용왕 앞에 이르자 용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는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느니라.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로다. 그대는 소원이 무엇인고? 제가 구해드린 공주님은 몇째 공주님이옵니까? 바로 막내 공주인 물 전여인이라. 이에 덜어 오늘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보라고 했더니 조심성 없이 다니다가 그만 사람들 손에 붙잡히게 되었겠지. 그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이로다. 물 전여 공주는 땅 위에서 본 어떤 여인보다도 훨씬 아름다웠으므로 동추는 첫눈에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 전여 공주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하면 벌써 이보다 먼저 동추가 물고기로 변한 자신을 두 손에 들었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으로 물처녀 공주님을 아내로 맡고 싶사옵니다. 하고 동추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말한 뒤 용왕은 성대하게 홀레를 치러 주었습니다. 새해가 지난 뒤 동추는 묻히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라서 묻히 세계로 가지 않겠소. 하고 그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가겠어요. 떠날 때 아버님께서 서방님께 선물을 주겠노라고 하시면 다른 것은 말고 이런 것만을 갖도록 하셔요. 한 시간의 천리를 달리는 털이 없는 말과 잘 짖는 개와 쌀이 가득 찬 곳간 그리고 무엇을 담거나 그것이 열 배나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되빡이 그것입니다. 동추는 아내의 말대로 했습니다. 땅위의 세계로 돌아온 동추는 한양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이며 개와 되빡의 도움으로 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지내었을 적에 어느 구렁이가 지키는 산 가까이에 살고 있었단다. 이제 열흘 후면 삼천연을 채우게 되어 구렁이는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렁이가 살던 자리는 훌륭한 외자리가 될 것이니 그곳에 너희 아버님을 묻어드리도록 하여라. 동추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묘를 쓰는데 좋은 길이든 바로 그 구렁이가 용으로 변하는 날로 잡혀졌습니다. 그 전날 밤 동추가 잠이 들자 꿈속의 용왕이 찾아와 이렇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를 보게 되거든 구렁이에게 내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말하여라. 잠에서 깨어나자 동추는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구렁이가 지키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기슬계 이르러 그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렁이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며 구렁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남김없이 죽이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버님의 장례를 위해 잡아놓은 길이랍니다. 그러니 저는 가보아야 해요. 동추는 이렇게 말한 뒤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구렁이가 나타나 그 커다란 입을 딱 벌리자 그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해내고는 구렁이에게 인사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님으로부터 안보를 전해드리라는 분보를 받고 왔습니다. 구렁이는 바로 이 한마디의 말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구렁이는 용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무너져 내릴 듯한 큰 소리와 함께 산이 우지끈 하고 갈라지더니 가운데가 쩍 벌어졌습니다. 동추는 바로 이때다 하고 벌어진 틈으로 아버지의 뼈들을 던졌어요. 그러고 나자 산은 다시금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동추는 곧 현감자리에 올랐고 그의 가문은 번성하여 가장 최근에는 그의 가문 출신의 여인으로서 왕비가 된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폭을 지킨 사람 옛날에 호두리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해 그것을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그는 나무를 세단 해와 두단은 내다 팔고 한단은 자기가 뗄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무딴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나무를 세단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을의 나무딴이 두단 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 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본 뒤에 가난한 김씨는 나무를 네단씩 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네 번째 나무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가난한 나무꾼은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어쨌든 도둑을 잡고야 말테다. 밤이 되자 그는 베어놓은 네 번째 나무단 속으로 기어들어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김씨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면서 나무단이 위로 솟아오르더니 하늘 위로 곧장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다다르자 옥황상재의 하인들이 나와 나무단을 끄르다가는 그 속에 숨어있던 호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호두리를 옥황상재 앞으로 데리고 가자 옥황상재는 그에게 어떻게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호두리는 그 까닭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였지요. 그러자 옥황상재는 모든 인간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것이 적혀있는 명부를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진정 호두림에 틀림이 없도다. 그대는 기장밥이나 먹고 살도록 운명지워져 있지는 않건만 헌데 항상 그저 멀건 채 소죽으로 끼니를 리우며 살아왔구나. 이 말에 호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다른 운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가 어찌나 슬피 울었던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신들과 옥황상재조차도 그를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운명에 대하여 그대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노라. 하고 옥황상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렇게는 해줄 수가 있도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져가되 그가 그대를 찾아가게 될 때까지만 그의 행복을 대신 누리는 것이니라. 옥황상재는 명보를 뒤져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자돌이의 행복이라도 가져가거라. 호두리는 옥황상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곧 옥황상재의 시중을 드는 이들이 그를 그의 집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호두리는 하룻밤을 자고 난 뒤 부유한 이웃을 찾아가 돈 백량과 기장살 열대류를 구워달라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호두리에게 곡식조차 구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두리의 운이 바뀌어 부자 이웃은 한마디 싫은 소리도 없이 그가 청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호두리는 장사를 하여 얼마 후에는 많은 돈을 모아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그를 부러워 하였어요. 그러나 호두리만은 이와 같은 행운이 자신의 것이 아닌 차돌이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불안에 떨며 매일 낮 매일 밤을 이런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차돌이란 자가 나타나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행복을 아사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죽여야 겠어. 이런 생각을 한 호두리는 단돌며 칼이며 독을 바른 화살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두리의 호화스러운 집곁을 두 거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호두리의 집마당에는 김수레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들 거지 부부는 햇볕을 피하려고 짐수레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짐수레 밑에서 거지 여인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거지 부부는 아이를 차돌이라 불렀습니다. 술의 차 아래서 낳게 되었다 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걔 누구냐 짐수레 밑에서 그처럼 큰 소리를 지르는 자가 호두리가 마당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건 바로 차돌이의 울음소리였어요. 하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두리는 당장 그 자리에 장승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올 것이 왔군 그래 그런데 무시무시한 자가 아니라 제대로 돌봐줄이 없고 가난으로 굶주린 어린 가난 아기가 아닌가 호두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를 죽일 필요는 없어 오히려 이렇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거야 자돌이를 양자로 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행운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김호두리는 자기 복을 끝까지 지켜 자돌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은 토끼 용왕이 병이 나자 물고기 의원은 토끼의 간만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노라고 용왕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연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연어는 헤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그만 낚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메기를 보냈으나 메기도 역시 낚시에 걸려버렸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물뱀을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물뱀은 물뱀은 바닷가로 모사이 기어나오기는 했지만 달고지 바퀴에 납작하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북을 보냈습니다. 모사이 땅에 도착한 거북은 온갖 짐승들의 임금인 호랑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희 나라 임금이신 용왕님께서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사온데 의원 얘기로는 용왕님께서 토끼의 간을 드시지 못한다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옵니다. 호랑이 임금은 주의깊게 듣고 나서 토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토끼를 데려오자 호랑이 임금은 용왕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거북을 따라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거북과 함께 가면서 용왕이 자기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지 그 까닭을 캐어물었습니다. 거북은 토끼를 데려가는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내게서 간을 꺼낸다면 내가 어찌 더 이상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고 거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한테는 절룸발이 친척이 하나 있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기 때문에 도무지 사는 재미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불평을 해왔지요. 그런데 당신의 임금께서는 토끼의 간이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의 간이건 간에 매한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바로 요스포로 달려가서 서둘러 절룸발이 토끼를 데려올 테니까요. 그야 뭐 좋아.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는 마찬가지니까. 거북은 이렇게 말하고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토끼는 급히 숲속으로 도망쳐 눈 감작할 사이에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거북은 혼자서 터덜터덜 용왕에게로 돌아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용왕은 거북에게 다시금 호랑이 임금에게 가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호랑이 임금을 찾아간 거북은 토끼가 자기한테서 떠나게 된 까닭을 낱낱이 고에 바쳤습니다. 음 잘 알겠으니 너는 혼자서 용궁으로 돌아가 보아라. 하고 호랑이 임금이 거북에게 말했습니다. 토끼를 찾아서 너와 함께 보낸다 해도 토끼는 꾀를 내어 내게서 또다시 도망칠 게 뻔한 노릇이다. 그러니 그러니 토끼를 찾게 되면 아주 믿을만한 자를 딸려서 용왕님께 보내도록 하마. 임금이 자기를 또다시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토끼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죽은 목숨이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는 차라리 도적이 되는 게 낫지 그리하여 토끼는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 길을 따라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어디로 가는 길이냐? 거북에게 토끼가 물었습니다 바로 너희 임금님께 가는 길이야 우리 용왕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아무 염려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이지 이 말을 들은 토끼는 당장 거북을 앞질러 달려가 호랑이 임금 앞에 정중히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사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저는 중국 국경 가까이에 살고 있는 17촌 아저씨 댁에 갔었사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엔 거북한테서 도망쳤느냐 저는 도망친 게 아니오라 허락을 받고 간 것이옵니다 저 대신 전른발인 제 아저씨를 데려오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지요 저는 바로 이 전른발이 아저씨 댁에 달려갔다 오는 길이옵니다 그래서 하오나 그 아저씨는 오지 않겠답니다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가는 수밖에 없지 바로 이때 거북이 용왕이 죽었다는 정갈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음 그래 용왕님이 돌아가셨다고 호랑이 임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후 토끼에게 상을 주어 자유롭게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부자의 사위가 된 산에 옛날 어느 해 여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밤낮 없이 줄기차게 퍼부어대자 산골짜기마다 시뻘건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온 마을이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집도 사람도 짐승도 걷잡을 수 없이 그 세찬 물결에 휩쓸려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삼돌이라는 아이도 그때 혼자 물속에 잠겨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몇 번이나 세찬 물속에 잠겼다 떴다 하느라고 삼돌이는 이미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만 더 그렇게 떠내려가면 물속에 잠겨 영영 다시 떠오를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삼돌이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또 한 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쩐 까닭인지 돌아가신지 새해가 지난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며 난데없이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삼돌이의 앞으로 떠내려왔습니다 마을 뒷산 아래 아버지의 매협에 우뚝 서있던 소나무였습니다 그 소나무가 홍수의 뿌리채 뽑혀 삼은 넘실거리며 떠내려오다 삼돌이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삼돌아 어서 힘을 내어 내 위에 올라타거라 소나무가 마치 아버지처럼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정신을 차려 가까스로 그 소나무를 부둥켜 안고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살았다 삼돌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덩치가 워낙 커서 마치 큰 배와 같았습니다 삼돌아 너만 살아서야 되겠느냐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눈에 뜨면 모두 건져내어 살려주도록 하여라 소나무가 또 아버지처럼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그 말을 듣고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붕이 떠내려오고 큰 집단도 떠내려오고 또 온갖 잡동산이들이 줄을 이어 이리저리 시뻘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멧돼지가 한 마리 긴 주둥이만 내민 채 물속에 잠겨 사뭇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왔습니다 멧돼지는 귀를 쓰고 삼돌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삼돌이는 얼른 손을 내밀어 멧돼지의 귀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멧돼지는 낑낑거리며 간신히 그 소나무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뒤 이번에는 또 개미떼가 한물이 지푸라기에 매달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그 개미들도 소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려니 벌이 한 마리 물속에 잠겨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떠내려왔습니다 삼돌이는 그 벌도 건져내어 소나무 위에 실어주었습니다 소나무는 물결을 따라 하염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어느 마을에 닿아 그곳에 멈췄습니다 삼돌이는 멧돼지와 개미떼와 벌과 함께 그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멧돼지는 번개같이 산으로 달려가고 개미떼는 금방 줄을 지어 흙 속에 굴을 파고 벌은 어디론가 웽하고 날아가 버렸지요 삼돌이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부자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집에는 삼돌이보다 일찍 들어와 글 공부를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날만 새면 들러나가 일을 하고 그 아이는 날마다 서당에 나가 글만 읽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삼돌이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삼돌이에게는 좁쌀 한 섬을 흩어 놓을 테니 하루 안에 그것을 모두 주워 담아서 한 섬지기 큰 밭에 다 갈아 놓고 오라고 일렀습니다 또 글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그동안의 천자문 한 권을 또박또박 다 베껴 놓으라고 시켰지요 너희들 가운데 먼저 일을 끝낸 사람을 사위로 삼으리라 부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한 섬이나 되는 좁쌀을 다 주워 담아 한 섬지기 밭에 심어 놓는다는 것은 아예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엉엉 울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난데없이 개미떼가 줄을 지어 나타나고 또 멧돼지도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왜 우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삼돌이는 울먹거리며 숨김없이 말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울지마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삼돌이를 달랬습니다 먼저 개미떼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부지런히 오가며 흩어져 있는 한 섬지기 좁쌀을 금방 한 곳에다 주워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멧돼지는 또 그 긴 주둥이로 한 섬지기 밭을 단숨에 다 파서 읽어 놓았습니다 삼돌이는 그때서야 좁쌀 한 섬을 한 섬지기 밭에다 뿌려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글 공부하는 아이도 그 사이에 천자문 한 권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다 써놓았지요 부자 영감은 어느 쪽을 사위로 삼아야 할지 몰라 꾀를 냈습니다 마침 딸과 똑같이 생긴 종이 있었어요 딸과 그 종을 나란히 세워 놓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 두 처녀 가운데 하나를 골라보아라 내 딸을 고르는 사람을 사위로 삼으리라 두 사람은 어이가 없어 벙벙해졌습니다 두 처녀가 워낙 쌍둥이처럼 닮아서 어느 쪽이 부자 영감의 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어디선가 난데없이 벌이 나타나 삼돌이의 귀 밑에서 웽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삼돌이는 왼쪽에 선 처녀가 부자 영감의 딸이라는 벌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골랐지요 그렇게 삼돌이는 마침내 부자 영감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장끼의 목 겨울이 왔습니다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 오고 시냇물이 꽁꽁 얼고 흰눈이 펑펑 쏟아지곤 합니다 산비탈 다복솔 아래 둥지를 튼 장끼네는 겨울이 두렵습니다 늘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니까요 올해도 겨울이 깊어가자 장끼네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굶주리다 못해 장끼는 임자 집안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산 아래 밭둑으로 내려가 봐 들쥐네라도 찾아가 양식을 좀 꺼오란 말이야 하고 까투리를 돌아보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까투리는 아이고 알았어 내 휭안이 갔다 오리다 하고 두 날개를 퍼드덕거리며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끼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괜히 부부싸움만 일어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 안에 괭이밥 있나 어느새 밭둑 및 쥐구멍 앞에 닿은 가투리는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괭이밥이라고 하는 것은 들쥐가 늘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놀려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쥐는 그 말을 듣자 뾰로통하니 성이 나서 매밥 내려왔나 왜 왔어 이 추운 날에 하고 살그머니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매밥이라고 하는 것은 꿩이 늘 매에게 잡아먹히니까 그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었지요 양식 좀 꿇어왔네 없네 없어 아무리 이웃이라도 염치가 있어야지 이 한겨울에 무슨 양식이 있다고 꿇어왔단 말인가 다른데 가보게 쥐가 톡 내 쏘았습니다 멋쩍어진 까투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끼는 내가 한번 가보지 하고 산 아래 밭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쥐구멍 앞에 닿은 장끼는 형님 계십니까 하고 점잔을 빼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쥐는 그 말을 듣자 금방 기분이 풀려 아이고 산비탈 외삼촌 내려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구려 하고 반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님만 믿고 양식을 좀 꿇어왔습니다 장끼가 쥐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그야 못해드리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방 안에서 기다리시구려 모처럼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점심이나 해자시고 가시지요 쥐는 이렇게 말하며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제비를 쓰려고 하얀 밀가루를 꺼내 반죽을 했어요 장끼는 그의 점잖은 말 한마디에 쥐가 양식도 꿔주고 점심까지 대접해준다니 부쩍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랫방 윗방으로 들락날락거리며 까불었지요 그러다 장끼는 그만 자칫 발을 헛디려 쥐 새끼를 한 마리 밟아서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쥐는 그것을 보자 한창 밀가루를 반죽하다 말고 쪼르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지요 그리고 벼랑간 흰 밀가루가 잔뜩 묻은 두 손으로 장끼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외삼촌이고 뭐고 우리 애기 살려내 어서 살려내란 말이야 하고 쥐는 고함을 내지르며 장끼의 목덜미를 잡고 뒤흔들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두 볼다구니를 번갈아 마구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장끼는 목덜미에 흰 밀가루가 잔뜩 묻어서 오늘까지 하얀 띠를 두르게 되었고 또 두 볼다구니는 멍이 들어서 지금도 퍼럿합니다 그렇지만 장끼가 들쥐에게 매를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황소 황소는 억세고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많습니다 여간에선 성을 내거나 날뛰지도 않지요 날마다 들로 나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쟁기를 끌며 밭을 갈곤 합니다 이따금 황소가 목을 길게 빼어들고 운메 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우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마 문득 그의 깊숙이 간직해둔 힘이 넘쳐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황소를 몰고 깊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비탈밭에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큰 바위 벼랑 아래를 지나가려는데 벼랑 간 호랑이가 어흥 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며 황소의 꼬리를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되려는 찰나였지요 그러자 황소가 재빨리 농부를 제 다리 사이에 끼워넣고 호랑이와 맞서 뿔을 겨누었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빙빙 돌며 두 뿔로 호랑이의 공격을 막아내곤 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납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황소도 그에 못지않게 힘이 셌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하든지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덤벼들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황소가 막아서며 물리치곤 하였습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에 찢겨 황소는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결코 지칠 줄을 모르는 듯 끝까지 농부를 지켰습니다 이윽고 호랑이는 제풀에 지쳐 세그머니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황소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지요 그러나 막상 호랑이가 물러가 버리자 갑자기 황소도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워낙 안간힘을 다해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해진 탓이었습니다 농부는 슬피 울며 황소를 양재바른 땅에 고이 묻어 주었답니다 연세부로 쏜 화살 옛날 어느 곳에 한 장군이 살았습니다 그는 말을 타며 번개같이 내닫고 활을 쏘면 아무리 먼 곳에 관역이라도 백발 백중이었습니다 장군의 장군의 날마다 말을 타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의 말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용마였지요 하루는 장군이 또 활을 쏘러 나왔다가 그의 말을 보고 듣거라 오늘은 내가 과연 얼마나 걸음이 날센지 시험해 봐야겠다 여기서 내가 송정을 향해 활을 쏘면 너는 나를 태우고 화살보다 먼저 그곳에 닿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내 목을 벨 테니 그렇게 할라 하고 일렀습니다 용마는 말길을 알아들은 듯 갑자기 하늘을 향해 목을 치켜들고 갈길을 나부끼며 휭 하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송정은 그곳에서 산 너머 삼십니나 떨어진 곳에 있는 정자였습니다 좋다 그러면 약속대로 해보자 장군은 다정스레 말의 목덜미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활에 화살을 걸어 송정을 향해 힘껏 당겼다 놓았지요 화살은 번개처럼 하늘 멀리 날아갔습니다 순간 장군은 용마에 뛰어올라 그 화살을 뒤쫓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송정에 닿고 보니 그 앞에 우뚝 선 소나무에 이미 화살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그것을 본 장군은 화가 벌컥 나서 화살보다도 더 빠르지 못하다니 내 놈은 내 용마가 아니야 하고 소리치며 용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또 화살이 하나 윙하니 날아와 그 소나무에 박혔습니다 장군이 쏜 화살이었지요 장군은 그때서야 비로소 크게 놀라 소나무에 미리 박혀있던 화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 전에 연습삼아 쏜 화살이었답니다 공자 이야기 옛날 어느 날 공자는 삼천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한가운데에는 온통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과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나무 양쪽에는 여인들이 한 사람씩 앉아서 나무에서 땅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서쪽에 앉아있는 여인은 얼굴빛이 희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동쪽에 앉아있는 여인은 얼굴빛이 노르세름하였고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구나 하고 공자는 나무의 서쪽에 앉아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허나 허나 너희들에게 겉에 가시처럼 뾰족뾰족한 것이 온통 날카롭게 도단하 있고 구멍이 아흔 개나 나 있는 구슬을 실로 꿰어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 서쪽 편에 앉아있는 여인이 아니라 동쪽 편에 앉아있는 여인을 생각하여라 그 여인은 아름답지는 않으나 지나칠 정도로 지혜로워 보이는 구나 하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공자가 중국 황제의 궁궐에 도착하자 황제는 공자에게 구멍이 아흔 개나 나 있고 겉에 가시 모양으로 날카로운 것이 온통 나 있는 구슬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진실로 현명하다면 실로 이 구슬의 구멍들을 모두 꿰어 지나가도록 해보시오 그러자 공자는 산골짜기에서 과일 나무에 동쪽에 앉아있던 여인을 생각해내고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공자는 지난번 보았을 때와 똑같은 나무 아래에서 그 여인을 찾아냈어요 그러나 나무의 꿀 속에 앉아있던 여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도움을 정하려고 왔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여인은 구슬을 집어들어 꿀 속에 담갔습니다 그런 다음 작은 개미를 한 마리 붙잡아 개미한테 가느다란 비단실을 잡아맨 후 개미와 구슬을 함께 놓아두었지요 개미는 구슬 속에 뚫린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미는 꿀을 먹으면서 몸에 묶어놓은 실을 끌고 다니며 90개의 구멍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공자는 여인의 현명함과 통찰력에 경탄했지요 그대는 황제께서 내게 무엇을 모르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도다 그대는 대체 누구인가 어디에서 그러한 시혜를 더듣하였는가 저는 아무데서도 배운 적은 없으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선녀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하늘이 당신께 보내서 왔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이 선택한 분인 공자님께서 인간이 부딪히게 마련인 수많은 문제에 대해 어느 때를 막론하고 모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을 남긴 뒤 여인은 공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하늘로 날아올라 올라갔습니다 한편 공자는 땅 위에 쓰러질 듯 풀썩 들어 누워 그렇게 누운 채로 온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룻밤 새 공자가 깊이 깨달은 사상들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천번쯤 다시 태어나 생각해 보아도 겨우 생각해 낼 수 있을까 말까 한 삶의 깊이와 지혜를 담은 것들이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장기의 목 이야기에서 까투리는 무례한 말투 때문에 쥐에게 문전박대를 당했고 반대로 장기는 예의바른 태도 때문에 후하게 접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대접까지 받고 간절이 필요했던 양식까지 얻게 되었다는 자만심에 그만 장기는 경거망동하여 이를 전부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없던 복도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